자 탑 시스템 계략 본탑은 사출 장실을 중심으로 자원 회수 유닛에서 전송된 각 자원을 처리 정보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256계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체는 정보탁도 2300 이하의 2인 정보물질의 을여거처리 압축부터 사출체 기록까지 27분 32초를 소유한다 이번에도 마리오한테 잘 부비부비해야 간신히 마리오와 소니 평창올림픽에 꼽사리로와 도끼에 끼어서 고기 끼어가지고 어 사람 그거 그거라도 받고 살지 연금이라도 받고 살지 아 루켄 이미 반에 묻혔잖아요 이미 0교시까지 끝난 애를 왜 들고 늘어져 49제까지 지낸지 언젠데 롱맨은 49제까지 이미 지냈잖아요 혹시 알아 우리도 문화콘텍스가 더 융성해지면 마리오앤 김치맨 올림픽 해가지고 어... 나올지 그런일은 제발 내가 살아생전엔 없었으면 좋겠다 김치 워리어 월리어 마리오앤 김치 워리어 평창올림픽 하하하하 아이쒸 아주 해킹이 풍면이구나 어우 시작부터 뒤에서 먼저 공격을 해 버리기 갑자기야 아아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걸 이런 데서 이거 맞으면 안 된단 말이다 아 불길하다 내가 불길 안했잖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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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 극복 난 정말 슈팅을 못하는 남자지만 극복하겠어 모르겠어 아 아 도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1.1 1.1 안 돼 아우 이거 피니칼 새끼 진짜 아우 이거 피니칼 새끼 진짜 아아악 아아 졸라 싫어 정말 싫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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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해킹도 할 수 있다니 아이씨 미치겠다 자 블랙박스 아래 자료는 요로아 계획의 최종 공정을 기록한 것이다 본 자료는 기빈 레벨 SS이므로 벙커 사령관을 포함한 모든 요로아 관계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 요로아 기체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유닛이 탑재되어 있다 이것은 기계 생명체의 코어를 유용한 것으로 요로아 기체는 기계 생명체와 같은 의식 구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블랙박스가 채용된 이유는 최종적으로 파괴될 예정인 안드로이드 변기에 보통 AI를 탑재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볼 때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니까 결국에는 얘들도 기계 생명체계랑 동일한 그 뭐라고 하지 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AI라 이거죠 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AI라 이거죠 그런 의미 아니야? 그런 의미 아니야? 기계 생명체의 AI는 써도 되고 블랙박스는 왜냐면 적이니까 적의 기술이니까 내 인간이 만든거 아들 터르마 어 아니 투비짱 이런 투비 투비 마일러브 투비 마일러브 やめろ! 僕の記憶に… 勝手に入ってくるな! これは… 起きろ! おでら 皆にこのジュギスミ 츄まんちゅぎまんちゅぎまん 죽지만 저의 근성과 저의 사랑은 죽지 않아! 내가 진정한 이 시대의 아재컬을 보여주마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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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정말 치맥이 땡기는군 하지만 안된다 돈은 둘째치고 당분간 금조를 결심했기 때문에 안 돼 당분간 정보가 필요하다 데이터 검수는 이 쪽에 두쪽으로 저쪽으로 신입하여 Hear 고맙습니다 여기가 정보가 그래서 대처를 할 수가 없다고요 대처를 할 수가 없다고요 나만타도 답이 안 나오겠다고 대처를 할 수가 없다고요 NFCS의 고정, 추측,激しい戦闘과 멘태낸스 부족 NFCS... 近距離 공격 시스템... 추측, 레지스탄 캠프에서 오버홀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자, 레지스탄스 캠프에 데보를 만난다 잠시 후에, 이최,... 사과를 만난 시스템 이거 쵸비의 의체 아니에요? 아닌가? 아이야아아아아아아아 뭐 여기에 뭐 아이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아몬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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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에 뭐 편지같은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아몬드가 아이아몬드가 그니까 아까 거기 공중유닛 현상 아이아몬드가 아이아몬드가 이놈의 투비를 찾아다가 아 그래요? 어쨌든 돌아가야되네 흠이 흠이 어디 또 하는 거야?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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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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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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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 도시 방향으로 우초쯤 걷다가 왼쪽 아래요 네... 오케이 으아... 아... 아... 으아... 크흐... 773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투비야 그래 나도 있어 혹시 이 메세지를 든다면 내 컴퓨터에 하드에 있는 직박 브리콜더를 지워줘 아니면 그냥 컴퓨터를 포메시켜주던가 하드디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줘 혹시 내가 어느날 갑자기 죽거나 비명행사 한다면 부탁할게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된대 호흡이 제거다... Ari가토 2번... 메세지와 이좌 헉... 12비... 아이고 다시... 아... 아... 응 그래 이제 돌아가자 필요한 것도 먹었고 희맨 타임 근데 진짜 고추 바사삭 치킨은 진짜 이거 이름 지은 사람 상 줘야 돼 치킨 관심 없는 사람도 그 치킨은 알아요 사실 치킨이 관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만 암튼 자 바로 캠프로 자 바로 캠프로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건 수리가 아니라 마법 같은데 자 nfcs 보건 완료 그래 그리고 이제 너희를 죽이겠다 괜찮아 혼자서는 안죽을테니까 자 이제 뭐 또 추가된 사이드 퀘스트는 이거 정보수집하는거랑 그거 말고는 없는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류오카이 류오카이 어딨는데 으아 유원지에 있구나 어어 안돼 으음 아직 5시간밖에 방송못했어 어 확실히 어제좀 늦게잤더니 여파가 있긴 있네 오늘은 방점하자마자 쪼르르르르 자야지 하고싶지만 음 안될것같다 오늘도 힘들것같다 아 고래에에에에에에에 알았어요 세이브하고 갈게요 아 아 굳이 굳이 안알려줘도 고마워 고마워 굳이 안알려줘도 상관없겠지 없었을것같지만 아무튼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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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키사니 고미 기카이 고도기가 그 이름을 가다를까 크.. 기계 따기가 응? 뭐지? 설마 여기서 A2랑 만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 설마.. 정답 나이네스가 공격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건가? 나이네스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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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이요? 東の方角に機械生命体の大型ユニットの軌道を確認大型ユニット一体何が起きてるんだその大型ユニットってところに行くぞ